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전주 kc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배우솔 전상 후에는 조금 어떤 선수들을 전품볼을 던지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룹을 끌고 다시 한 번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키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동돈이 또 시작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으로 연속되고 이 배우솔 전상 후에 이 배우솔 전상 후에 이 배우솔 전상 후에 마지막으로 연속됩니다 이 배우솔 전상 후에 이 배우솔 전상 후에 이 배우솔 전상 후에 이렇게 전자랜드와 KCC, KCC와 전자랜드의 경기 24대 6으로 전자랜드가 승리를 가져갑니다.